제 16호 태풍 민들레는 오늘 일요일 금요일 오후 3시 현재 일본 도쿄 남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55헥터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0m 시속 144km 강도는 강이고 이동속도는 시속 35km로 북동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2일 토요일 오후 3시 일본 삿보로 동남 동쪽 약 78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예정이며 중심기압 970헥터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5m 시속 120km 강도는 강이고 이동속도는 시속 49km 북동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일 일요일 오후 3시에는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어 일본 삿보로 동쪽 약 1120km 부근 해상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제16호 태풍 민들레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태풍은 지난 23일 목요일 21시에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48시간 이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거래 영향으로 오늘 금요일 오후부터 내일 토요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등에 인접한 지역과 골짜기, 서해대교와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의 교량 등에서는 가시거리가 50m 내외로 매우 짧아지는 구간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시 감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국 기상청 GF에서는 10월 8일 금요일에 17호 태풍 라이언럭이 발생을 하고 10월 10일 일요일에 18호 태풍 곰파스의 발생을 예측하였습니다. 오늘 10월 1일 일본 도쿄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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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